디에리엔씨 대규모 채용 공고가 떴어요. 서류를 쓰려면 회사 정보를 공부해야겠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 이 편한 세상을 만든 건설사라니? 회사 유튜브 채널에는 다양하고 도움되는 컨텐츠들이 많고 블로그에는 참고할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디에리엔씨 카톡 채널도 추가해두고 주요 뉴스는 꼼꼼하게 기록해뒀어요. 재무보고서도 확인했다면 서류 지형 고고!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되었어요. 열정적인 모습을 가득 담아서 면접을 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최종 합격 메일을 받았어요. 이렇게 저녁마다 격려 문자를 보내준 회사는 디에리엔씨가 처음이었어요. 감동 그 자체! 이제 첫 출근 준비를 하러 가볼까요?